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지친구 편지왕자입니다. 드디어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번 2022년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의 주제는 선물같은 편지입니다. 받는 이에게는 설렘으로 쓰는 이에게는 행복으로 느껴질 수 있는 선물같은 편지를 써서 아래 공모전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응모 부문은 초등학교 저학년, 고학년, 중등, 고등, 일반 총 5가지 부문입니다.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총 60명에게 천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을 함께 수여합니다. 기간은 5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 그럼 안녕!